치매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치매 걸린 복제돼지가 생산됐습니다. 이 돼지는 치매를 대물림해 치매 원인 규명과 치료제 개발 등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우리 안에 돼지 3마리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흰색 돼지는 다른 돼지가 접촉해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주위 동료에 무관심한 건 치매 증상의 하나입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알짜이머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가진 연구용 돼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연구팀은 체세포 복제를 통해 치매 원인 유전자가 많이 발생하도록 돼지의 유전 형질을 바꿨습니다. 치매 모델 돼지를 만들게 됩니다. 연구팀은 이 형질 전환 돼지가 2살 때부터 뇌피질이 위축되는 등 알짜이머 환자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형질 전환 돼지는 치매 유전자를 대물림해 한 마리만 만들면 계속해서 치매 돼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돼지는 또 인간과 유전적으로 유사하고 비슷한 질병 패턴을 보여 치매 연구에 효과적인 동물 모델입니다.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약재는 없는데 여러 가지 개발되고 있는 약재들을 개발된 치매 돼지 모델에 투여를 해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미 알려져 있는 경시적 변화의 패턴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볼 수도 있고. 이번 연구 결과는 오는 6월 국제 알짜이머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